5대2 1위 2위 3위 3위 1위 2위 3위 3위 와 이거 진짜 세다 아 진짜 야 진짜 나 화날라그래 너 왜요? 혹시 강해 주십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 해 짜릿짜릿해 으흑 자 지금부터 미친팀은 나 그냥 공평하게 한방에 초대할게요 미드 원딜 서포터 나눠서 가시면 됩니다 아니 나는 탑베인을 하고 싶지 않았어 안왔는데 아니 그냥 해달래서 하는거야 해달래서 누가 댓글에다 탑베인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는거에요 나는 탑베인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확이나시라니 패야지 도란들고 근데 좀 더럽긴 하겠다 신성한 탑에 원딜 놓으면 안된다고? 이렇게 딱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 그냥 빼버리네 그냥 여기 부시만 들어가면 여기까지 빼네 야 근데 이거 좀 드럽긴 하다 내가 봐도 탑에 원딜 놓은거는 약간 졸려한거 같긴 하다 다 근접 애들인데 괜히 때리면 라인 깨지니까 안 때릴게요 일단 처음에는 상대방의 기분이 살짝 느껴진다 아 이거 해도 되나? 이거 나 다음판에 탑퀸도 할거고 탑루시언도 할거고 탑 해달라고 해서 다 해볼건데 이거 이거 이래도 됩니까? 이거? 나는 피의 맛으로 계속 차는데 피가? 아이고아이고 놓쳤다 에이런씨 대포로 놓치네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 이게 원딜 할 때보다 안먹어지는거 같지? 이거 얼마나 다냐 맞으면은? 헥 많이다네 이거? 아 이거 맞으면 안되는구나 아 이거 많이다는구나 아 이거 많이다는구나 이거 야 왜이렇게 세 이거 야 되게 많이다네 이거 한번 한번 촉수 뽑히니까 촉수가 안뽑혀야되는구나 촉수가 안뽑혀야되는구나 촉수가 안뽑혀야되는구나 어우 이거 존나아프네 이거 어우야 존나아파 아야잠깐만 어어잠깐만 야 내가 이겼는데? 하하하하하하 어? 내가 이겼는데? 라인 밀어야겠다 어차피 텔타겠지 근데? 아 탑이라는 라인이 익숙하지가 않아 나는 이게 내가 같이 텔을 안타도 되겠지 라인이 좋으니까? 내가 봤을 땐 안타도 돼 이거 아껴놨다가 딴 데 쓰자고 바텀 도와주는데 쓰거나 아니면 뭐 딴 데에다가 아 근데 이게 다른 라인을 하면 그게 있네 원딜로 킬 따면은 당연한거야 왜 늘 해오던거고 그냥 난 존나 잘하니까 근데 딴 라인에서 킬 따면 조금 기분이 더 좋은데? 하하하하 야 이 바보도 아니고 이걸 당할까 야 기다려 내가 먼저 할게 아 아 이거 어떡하지? 야 잠깐만 이거 어떡해 얘? 얘 얘 이거 어떡해 이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부러 막 맞아가지고 프리징을 하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시발 잠깐만 잠깐만 아우 프리징 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이거 이 이럴 이럴 때를 위해서 테를 아껴놓은 거야 이게 테를 이럴 때를 위해서 아껴놓은 거야 이때 쓰면 돼 이때 싹둑싹둑 이럴려고 테를 아껴놓은 거라서 상상없어 누구에게도 피해를 안줬어 뭐 적팀이 큰 것도 아니고 그냥 내 테를 내가 쓰겠다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잘만 하면 되지 뭐 결국 프리징은 안됐네 아 평타가 왜 이렇게 악하지? 얘는 뭔 평타가 왜 이렇게 악해 베인은? 아 근데 상대가 일나오에 어떡하냐 이거 미니언 다 빨려가지고 아 베인 진짜 드럽긴 하다 이게 탑에서 이거 왜 안해 근데 탑에서 이거 되게 더 이거 되게 좋은데? 되게 더럽고? 일방적으로 난 베인 갔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때리는 것도 오랜만이야 바텀에서 베인 할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맞거든 계속 근데 탑에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때리게 되네 이게 이게 아 이게 어떤 챔피언을 어떤 라인을 쓰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구나 이게 진짜 일나오에 어디 갔어요? 일나오 여깄네 아 이게 딴, 딴 데 딴 데 놀다 왔구나 못 나와가지고 또 리시 놀 것 같은데 이번에 그냥, 그냥 해볼까 2대1? 타워를 때려야 되나 아니면 상대를 때려야 되나 바텀에서는 타워가 국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1대1이고 바텀은 체력 회복이라는 수단이 있는데 여긴 체력 회복 수단이 없으니까 이거 이제 빨려도 되잖아 진짜 피가 차니까 야 생각보다 더 많이 다네 아까보다 야 이거 알 수가 없는 라인이다 이거 진짜 와 이 이거 죽겠는데 이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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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되게 세네 이거 내가 일나오이를 라인전에서 안 해봐가지고 사실상 처음이죠 라인전에서 일나오이 상대하는 거는 저거 아, 저거 무조건 안 빨려야 되는구나 그냥 무조건 안 빨려야 되는구나 저거를?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촉수만 피하면 이기는구나 달려드는 거 맞고 찍는 거 맞아도 어? 촉수만 피하면 무조건 이기는구나 방금 촉수 빼고 다 맞았는데 피가 안다네 이거 빼고 가야되냐 이거? 내가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 탑인데? 빨려도 촉수 팰 때 일나오이 패면 된다고? 촉수 빨아도 베인 이긴다고? 아 빼지 말고 그냥 때리면 돼?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런 정보를 왜 지금 줘 빨리 주셨어야죠 님들 아 그냥 패면 이긴다고? 그럼 일나오이는 뭐해? 뭐해? 쟤는 라인전 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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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못 봤어 나 얘기하느라 아 미안 미안 아 이런 아 정글 차이 아아 이래서 정글 차이 하는구나 탑에서 아아 이게 CC가 없으니까 바로바로 안 죽으니까 탁세이 그니까 촉수가 빨려도 이긴다 무조건 그냥 걔 걔 냅다 패면 되는 거죠? 나 이제 이제 좀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방금 잘못 쓴거 같은데 스킬을 리신 어? 어? 이걸 살아간다고? 아 이게 탑에선 정글을 욕할 수 밖에 없구나 구도가 탑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왜왜왜 핑 찍어? 뭔데? 아 왜 이걸 왜 먹고 있어 지금 이걸 지금 왜 먹는데 이걸 뭘 아 진짜네? 빨려도 이기네? 야 진짜 빨려도 이기네 이거 아 미카 이씨 미카 민현들 죽을 뻔 했네 이 새끼들 진짜 아니 전령군 지금 타임 왜 먹고 있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야 리신 뭐야 이거 뭐야 리신 뭐야 이거 이거 한 한 한 라인 더 해야겠다 아아 진짜 아하하 진짜 이게 뭐야 좀 아니 리신 방어 쓸 때까지 기다려야지 방어 쓰고 있을텐데 아하하 진짜 일단 몰락 나왔고 일단 탑 차이는 아니게 모르게 엄청 많이 나요 뭔가 내가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탑은 차이가 좀 빨리빨리 많이 나네 탁세이 이거 이제 그냥 걸리면 뒤지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냥? 리신 있는지 없는지만 딱 확인하고 아 그래 정글러들이 감각적으로 그 정글 위치를 잘 아는구나 위험이 항살 노출이 돼 있네 리신 아래에 있네 이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미니언을 먹을 때 그냥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촉수를 빨리면서 한번 싸워본다면 내가? 그러면 질려나? 이기는구나 아 이거 어떻게 그러면은 일라오이는 만약에 아 그만 때려 뒤졌는데 아 일라오이는 만약에 탑 베인이 떴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쟤는 라인전밖에 없는 챔피언인데 라인전도 이렇게 져 한타가서도 져 사이드 나중에 나중에 사이드 싸움도 져 뭐 뭐야 그러면 저 똥템은? 아니 뭐 뭐 뭐 뭐 해야 돼 쟤네 그럼? 리얼 똥인데 그냥? 보통 닿지하는데 보통 닿지한다고? 이거 아 얘 여기서 뭐하냐고 아이 야 이거 아니지 야 우리팀 고양이도 붙어 야 우리팀 고양이도 붙어 이거 아이씨 이거 아니지 고양이 붙는거 반칙이지 이거는 명백한 아니 왜 왜 영키에 4데스한테 붙어 야 왜 영키에 4데스한테 붙어 근데? 붙어도? 붙어도 리신한테 붙어있던가 뭐야 이게 이러면 안 나가면 쟤네 둘이 경험치 야 원딜 감접체험 한번 해봐 경험치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좀 있으면은 너 레벨 10 11일때 내 14데 있어 한번 해봐 원딜 감접체험 니가 탐만 해봐가지고 모르는구나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봐 어 같이 한번 먹어봐 계속 같이 먹어 그래 벌써 이렙차야? 이거 어떡할래 이거 계속 같이 먹으면 큰일날텐데? 별로 안좋을텐데? 나 안싸울건데 이러면은? 안싸울거야 이러면 나이스 아 아 죽을뻔했다 아 일라오이 세네? 일라오이 뭐야? 롱 쏟어나밖에 없는데 왜케 쎄? 야 방금 일라오이 딜이잖아 방금 사일러스 잡고 나 딸피맞은거 롱 쏟어나밖에 없는데 아 저 개사기 챔피언이네 저거 아 저 초반에 좀 거리를 차이를 벌려놔야겠구나 좀 늦게 부숴야겠어 내하옹이 돈먹을까봐 오케이 나 혼자 먹었다 이거 이거 내가 바텀갈게 내가 바텀갈게 내가 어제 밀렸잖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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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탑을 하니까 이게 좋다 레벨이 존나 높아 야 16분에 11레벨이 말이 되냐고 이게 야 말이 돼? 아까 그러고 보니까 궁도 존나 빨리 찍었어 원래 원딜 갖다가 궁찍을려면 하루 종일 걸리거든? 근데 궁도 빨리 찍고 아니 레벨 레벨 2렙 궁이야 벌써 너무 빠른데? 말이 돼 이게? 벌써 12야 내가 뭐 정글을 빼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라인만 먹었는데 어우 왜케 빨라 레벨업이? 이즈렬 4킬인데 9잖아 레벨 어? 이즈렬 레벨 레벨 9야 4킬인데 방금 레벨 12 찍었는데 벌써 경험치가 반이 돼가네? 아 진짜 좋다 탑라인은 아 벌써 12반이야 나 갈게 지금 갈게 갈게 아 이겼네 어투만 가 풀 써도 아 너무 센데? 원딜 그냥 종이 짱인데 그냥? 아 진짜 라인 바꿀까? 아니 아니 이게 내꺼지 아니 아니 레벨업 했다고? 나 방금 여기 오면서 레벨 11이었거든? 그 라인 그냥 한번 쭉 밀었을 뿐인데 그냥 레벨업 했다고 레벨 13으로?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사기 라인이지 이러니까 원딜이 요즘 캐리를 못하지 레벨업이 이렇게 빠른데 아 꺼져 나 레벨업 해야돼 아 원딜일 땐 유미가 붙어졌으면 좋겠는데 탑하니까 누구도 내 옆에 안 있었으면 좋겠어 오 와 존나 세다 진짜 와 딜봐 딜봐 이거 어떡할거야 아 이게 탑진병이야? 아 그래? 아 근데 내 라인에 좀 안왔으면 좋겠어 좀 꺼져 아 이게 성장하는 재미가 좀 있다 아 성장하는 재미가 있네 이게 볼솔 레벨이 20분인데 레벨이 14가 돼가니까 이거 14면 거의 다 올린거거든요 레벨 장난치는게 아니라 진짜 14면은 원딜 입장에서는 스킬 다 찍은거거든 하나빼고 이러면 다 큰거야 사실상 아 아 이거 진짜 세다 아 진짜 야 진짜 나 화날라 그래 내 원딜 왜 하고 있지? 어? 원딜은 그냥 누군가가 희생하기 위한 라인인가? 아니 몰락밖에 없잖아 이게 레벨에서 나오는 딜이야 절대 이게 템이 좋아서 나오는 딜이 아니라 레벨에서 나오는 딜이에요 나 지금 템을 안샀어 몰락카나야 몰락의 곡괭이면은 진이랑 템이 다를게 없어 진도 임피에다가 이건데 애니도 루덴이고 나랑 템이 똑같은데 나 템을 안샀는데 이게 그냥 레벨에서 나오는 딜이잖아 이게 템을 사면 더 세질거 아니야 벌써 레벨이 15야 20분 아 말이 안돼 딱 여기 텔을 타서 죽이는거죠 아 아 4대네 4대 공속이 이렇게 빠른데 공속이 이렇게 빠른데 4대에요 이제는 격차를 좁힐 수가 없네 원딜 보다 구라 안치고 3배 정도 세요 구라 안치고 원딜 보다 3배 정도 세 확실히 공속이 와 레벨이 시 와 아 아깝다 이거 살 수 있었는데 아 미드로 갈걸 아 이런 아 이거 탑으로 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진한테 왜 그러냐고 아니 애니는 못 이기니까 내가 클렌즈가 없어가지고 진 노렸죠 그냥 PTSD 걸릴거 같다고?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 미안해 바텀에 오지마 그니까 딴 데가 딴 데 같은 원들이 다이브를 한다고? 난 탑이잖아 쟤도 이상한거야 이게 진 베인전이면은 진이 카이팅하면은 타워끼거나 이러면은 타워끼거나 이러면은 할만한데 이게 상대가 안되니까 이게 뭔가 내가 먹을 수 있을거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아 그걸로 가면 어떡해 아 유미가 유미긴 유미야 와 이걸 살아가네 근데 거기 사일러스 있어 사일러스 조심해 위로가 그렇지 아 위로 빨리 갔으면 좀 살만했는데 까비까비 내 봤을 때 시대가 바뀐거 같애 바텀에서는 스웨인같은거 어? 카시같은거 쓰고 원딜은 탑으로 가는 약간 그런 시대가 온거 같애 레벨이 16이에요 진이랑 레벨 5차이나 우리팀 이즈랑도 4차이 가나 원딜할때는 미드탑 님들이랑 레벨 똑같이 가기만해도 감사하거든 내가 바텀 이기고 올라와도 레벨 낮은 경우도 되게 많고 똑같이만 가면 감사하거든 더 높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이게 좀 자유분방한 맛이 있네 원딜같다가는 스플릿이 안되거든 약해가지고 근데 이제 탑으로 하니까 스플릿이 자유자재로 되네 언딜할때 찡찡대게 되잖아 소프터님 붙어주세요 제발 왜? 탑 1대1 못 이기니까 근데 이거는 소프터님 꺼져주세요 야 왜? 나 1대1 해가지고 성장해야되거든 킬을 먹어도 혼자 먹어서 겨운치 먹어야 되고 라인도 혼자 먹어야 돼 정글도 혼자 먹어야 돼 근데 어딜 탑에 와 약간 이런 마인드로 변하는데? 언딜하면 소프터 자꾸 부르게 되는데 요거는 안왔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아무도 안왔으면 좋겠어 아까 유미가 붙었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레벨 이제 만렙 돼가네 나 3코어의 16렙은 진짜 처음 찍어본다 아휴 아 이거 뭐 아 제발 아아 제발 아 아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나 어 나 근데 26분 동안 좋다는 말 밖에 안했어 진짜 26분 동안 계속 좋다는 말 밖에 안했어 왜? 좋으니까 아 이 새X 나 유도하네 안쪽으로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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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론지롱! 족수 빨아봐라! 괜찮은데 이거? 탑에서 언디라는거 괜찮은데? 탑퀸도 한번 갈게요 탑퀸 샤이 샤이 감사합니다.